아 이제 경기를 또 시작합니다. 네 이 진영은 오오오??? 오?! 어? 뭐죠? 러스관리 저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양주식 해설이 이 진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당황했습니다. 이 선수 지금 이 진영 설명도 안했거든요? 이 선수 외국의 루트 소속에 저기 뭐라고 읽나요? 켈라절, 켈라절, 켈라절 네. 가스를 먼저 가져갔어요. 네, 선가스에 켈라절 앤 그냥 사신 아.. 사신더블에 최성훈 선수 오! 투병형 투병형 사신 최성훈 선수 오는데 되게 느낌있죠? 되게 느낌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찰도 갖고있습니다. 아, 지금 정찰 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방금 코멘트를 읽었는데 외국생활 오래하고 그러면 한국어에도 영향받네 라고 하셨는데 외국에서 수수, 수수, 한국인 아닙니까? 지금 아, 와이프가 미국인이지만은 저희가 한국에서 살고있는 관계로 외국생활을 기껏해야 그냥 두 달 이상 한 장 없습니다. 이거 안됩니다. 지금 올리비아를 한국어를 하라 하도록 하세요. 아, 제가 너무 귀찮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말을 해야죠. 아, 되게 재밌네. 아, 이게 스팀 딜레이가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이랑 되게 그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소통을 하는 방송 근데 지금 둘 다 경찰이 딱 둘 다 지금 엇갈렸거든요? 엇갈렸거든요? 네, 엇갈렸는데 지금 캘라졸 선수 빌드가 성가스여서 사신도 느린데 어... 사령부도 먼저 가져갔어요. 지금 이럴때 만약에 최성훈 선수가 삼사신을 모아서 공격을 가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첫사신이 네. 지금 도착하게 될때 삼... 적어도 이 사신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사신이 끊기게 되면은 지금 캘라졸 선수가 이 투병형 사신을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렇지만 지금 아... 왜 사신... 사신 하나가 아... 뒤를 잡고 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지금 아... 아... 그렇지만 지금 300년을 봤거든요? 봤긴 봤는데? 못봤는데 아 못봤나요? 사신 한 개를 더 봐서 알거에요. 네 알거에요. 이건 무조건 알죠. 삼사신을 봤는데 지금 근데 가면은 어... 피해를 바로 가면 피해를 입히실 것 같은데 네... 바로 가지만 저... 첫 번째 사신이 시간을 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염차가 네... 나올 것 같죠? 아... 지금 근데 이거 아... 건설 로봇 한기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기... 오오... 센스... 아... 이거 걔도... 뭐야... 걔도 뭐야... 저 선수가 아니고... 사령부로... 계도선수 뭐죠? 인진록 2 조선의 반격인가요? 아... 아... 생각났습니다. 아... 지금 컨트롤 싸움? 오오... 최성훈 선수의 컨트롤이 되게 좋죠? 아... 지금 양선수 다 좋아요. 나쁘지 않... 않습니다. 지금 양선수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켈라졸 선수의 어... 상황이 되게 좋은게 일단은... 테크 차이에서 엄청나고 일단 두 번째 사령부도 엄청 빠릅니다. 이게 빌드 홀드가 되게 좋네요. 이게 못 막을 줄 알았는데 아... 방금 빌드 홀드라고 했어요. 아... 아... 네... 어... 엄청... 엄청 좋네요. 제가 태태전이 제일 약합니다. 제가... 랜덤으로 한국 섭에서 제가 금화... 막 찍고 해야지만 태태전이 가장 약합니다. 아... 저도... 네... 케라는... 제가 지금 케라는 그냥 싫어해요. 아... 그렇지만 이 플레이 저... 어... 제가 보기에는 엄청 좋지 않았죠? 이게 투병형 사신에 오사신까지 뽑은 걸 못 봤나요? 아까 삼사신까지만 봤나요? 네. 한... 아... 사사신 정도 본 것 같은데 좀 무리했죠? 괜히 저... 어... 저기로 가다가... 병력만 잃었죠? 일단... 어차피 사신은... 나중에 없는 유닛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화염차랑 바꿔주고 아... 이거... 아... 이거 살았죠 또? 아... 일단 해방서까지 봤나요? 설마? 네. 너무 안 좋습니다. 아... 해방서까지 본 것 같죠? 바이킹 바로 찍어주는 모습? 아... 최성원 선수... 아... 최성원 선수 사실 오늘 얼마씩 벌어 가나요? 지금 백만원 채울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백만원인 분위기죠 지금? 백만... 지금 한시간 경기하고 백만원 벌었습니다. 이웃 중에 사령부를 짓고 있어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 사마린이 데뷔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바이킹 이미 나오죠? 아... SCB 잠깐 뺐다가? 아... 아... 안 빼도 되죠? 그냥 마린으로 잡아도 됩니다. 이래도 좋죠? 잡혔습니다... 아... 아... 아 너무 안 좋죠? 지금 아직도 사실은...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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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신 하나가 지금 9킬... 아직도 살... 또 살... 우와... 최성원 선수 오늘... 오늘 뭐죠? 최성원 선수가 원래 잘하는 선수임이... 인간 맞는데... 컨트롤이 이렇게... 에... 좋은 선수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좋긴 좋지만... 그러니까... 보통 컨트롤로 대표되는 선수는... 조성주... 이속... 이신영... 원인상... 이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성원 선수는 원래 운영... 판짝이로 이기는 선수였는데... 확실히 오늘은 판짝이... 컨트롤 모든 면에서... 다른 선수들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지금 이... 이 탱크와... 11마린... 근데... 켈라절 선수는... 2마린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벤시가 나오긴 한데... 피해를 입어서... 네... 아... 벤시로는 막을 수는 있겠네요... 아... 지금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이거... 벙컷 짓고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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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성되기도 전에 올 것 같아요... 와... 최성원 선수가 왜 인기 많은지 알겠네요... 어... 너무 잘하네요... 여기서 이제... 아... 마침... 의료선 한마리도 딱 포함돼서... 스팀팩이 끝나는 타이밍에 공격하는 모습... 이정도면 의료선 때문에... 벤시가 마린 2D인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스팀팩이 되었기 때문에... 아... 벤시... 한기로는... 자극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스캔 한마리만... 한방만 있으면... 이제 끝나거든요... 아... 아... 마침 딱 있는 모습... 최성원! 아... 이거... 아... 이게 뭐죠? 아... 이거... 뭐... 100만원 이렇게 시켜보는 돈인가요? 아니... 아니... 경... 경기력에서... 모든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한번... 한번 막아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xp나 아니면은... 다른...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이... 최성원 선수가... 붕... 아... WCS랑 모든 대회를... 거의 그냥... 자주... 우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GSL이나 SSL에 최성원 선수가 있으면... 얼마만큼 잘할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미... 신이범 선수를... 이겼죠? 수선... 아... 서성민 선수도 이겼고... 두 선수 모두 다 GSL... SSL에... 아... 진출... 해있었거나... 아니면은... 좋은 경기력을 펼친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들을 압살하고... 지금 북미 선수인 켈라젤 선수마저... 그냥... 압도하는 모습 보이죠? 아... 이거... 아까... 저 교전 중에... 사령부 하나가 깨졌거든요... 아... 아... 예... 좋은 지적이죠... 저도 봤는데 까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유리해졌어요... 이거는 뭐... 지금 솔직히... 제가 해도... 조성원조 선수 이길 수 있겠... 있겠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니... 너무 유리하지 않습니까?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아... 말이 좀 심하긴 한가요? 네... 지금 공학연구소를... 두개 지어주면서... 따라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왜 태웠죠 이거? 못봤는데... 아... 이... 켈라젤 선수? 아... 벤시 땜에 뺐네요... 벤시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아... 이런... 어우... 좋은 어택이네요... 왜 우려선이... 왜 빠지는가 했는데... 와... 그 와중에 여기를 파고들어가지고... SCV를... 여덟 마리? 일곱 마리? 마린 한 마리? 이렇게 잡아줬는데도... 많이 불리하죠? 아... 엄청 불리하죠? 네... 업그레이드도 이제 눌러줬고... 이게 아직... 아직 전투자 학자가 안 돼있어요... 아... 전투자 학자도 안 됐는데... 최성훈 선수는... 이제... 방패업이 완료가 됐고... 공유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아... 이거... 이거는... 너무 불리하네요... 아... 생활때... 차량보가 깨진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거 뭐였죠? 채팅... 채팅장님이 만든... 아... 인프라! 인프라 시설! 인프라... 인프라! 지금 인프라 시설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지금 켈라젤 선수는... 산바락에... 원팩토리, 원스타 포트인데... 지금... 폴투 선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아... 이미 반응로까지 완성이 다 됐고요... 반응로... 반응로 지금 세 개가... 한 번에 완성이 됐는데... 아...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그리고... 에이마드가 누르고 있으면... 해병이 찍혀져 나오는... 네...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마린 한 마리로... 지금... 세 번째 사령부가... 세 번째 멀티로 내리는 모습을 확인까지 했고요... 최성훈 선수는... 물량을 확실히... 뽑아내려고 하는 게... 공항연구소가 하나고... 지금... 방어력 업그레이드만 눌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최성훈 선수 스타일이죠... 이게 업그레이드보다는... 이번 교전으로... 이번 교전으로...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최성훈 선수의 컨트롤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죠... 일단 소규모 컨트롤은... 모든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아... 근데 이거... 굉장히 많아요... 아... 굉장히 많죠... 이제... 한 개 한 개씩... 딱... 전담 마크에서... 공성전차가... 아... 지금... 최성훈 선수가... 좋은 자리를 잡았죠? 이미? 어... 살짝... 아... 일단... 탱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좋은 자리에... 아... 이미 내리자마자... 탱크 한 개를... 선호줬고... 아...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탱크전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탱크 요성 컨트롤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최성훈 선수는... 마치 자로젠 듯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안그래도 불리하는데... 지금 세번째... 멀티까지 뛰어가지고... 아... 이게... 하나 앞서는 부분이... 켈라젤 선수가... 공방업이 다 되어있는데... 이제... 최성훈 선수도... 공방업이 다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딱... 그리고 또... 이러면서 또... 놓치지 않는게... 무기고를 또 지어줬어요... 공격력... 바로 눌러주기 위해서... 이제 완료됐고... 최성훈 선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꼼꼼하네요... 아니... 제가 최성훈 선수를... 섭외를 했는데... 어... 잊지않고... 바로 눌러줬어요... 최성훈 선수가... 할지 안할지... 약간... 뜸 들이는 모습을... 한 1분정도 보여줬거든요... 아... 1분 동안 생각... 했던게... 100만원을 벌기... 와... 이게 엄청나게... 이거 이 정도면... 저한테 한 10% 정도... 커미션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처음 섭외할때... 그건 말씀을... 아... 피해량이... 와... 아... 서로 이제 또... 받는 피해량이 달라요... 최성훈 선수의 지금... 반응 보십시오... 지금 커맨드센터 바로 뛰어서... SCB 다 살리고... 탱크가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켈라절 선수는 지금... 다 날라갔죠? 이거 그냥... 언덕으로 올라가도 되겠는데요? 우와... 지금 최성훈 선수가... 지금... 아니... 최성훈 선수가... 잘할때... 잘할때 잘하는거 알고 있는데... 특히 오늘 너무 잘하네요... 이게... 마치... 최성훈 선수가... WCS나 드리맥을... 우승할때... 그 기량을 보는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감지탑으로... 다... 지금 움직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와... 예... 알고 있었던것 같아요... 지금 인구수가... 50... 넘게 차이나고... 일꾼수도... 12마리 차이납니다... 지금 탱크 숫자도... 최성훈 선수가... 2기 더 많구요... 지금... 커맨드 숫자도... 차이나기 때문에... 태... 아... 최성훈 선수가... 스캔을... 더... 많이 뿌릴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앞서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럴때... 네... 놓치지않고 또... 사령부를 하나 더 지워지고 있어요... 네... 이럴때 보통... 뭐... 저희가 아는... 이신영 선수 못할때... 뭐... 문성훈 선수 못할때... 이럴때 보면은... 그냥 게임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최성훈 선수 모든 부분에서 놓치지않고... 반응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그렇죠... 지금... 잘 따라가주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아... 최성훈 선수가... 공격력... 눌러주면서 방어를 눌러줄거라 생각했는데... 까먹고 좀 늦게 놀었어요... 최성훈 선수가 제가... 아... 계속 말씀드리는게... 업그레이드 부분에서는... 항상 신경을 덜 씁니다...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은...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경기에서 그런 부분이 펼쳐지거든요... 네, 지금 켈라젤 선수의 탱크는 6기고 최성훈 선수의 탱크는 11기입니다. 네, 켈라젤 선수의 유일하게 앞서는 부분인 업그레이드 부분도 지금 이미 다 따라왔고요. 오히려 탱크 업그레이드는 최성훈 선수가 앞서갑니다. 이제 공격력 3 업그레이드도 먼저 눌러줬어요. 먼저 눌러왔고 드디어 최성훈 선수의 특기 오류선 3,4길 분량의 뒤통수, 뒤통수 드랍 이거에 끝날 것 같네요. 아, 이게 최성훈 선수의 트레이드마크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아, 이거, 우와 아, 최성훈 선수 미리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사기 아닙니까? 아, 지금 너무 많죠 탱크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딱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긴 것 같지만 위에 병력이 따로 또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를 켈라젤 선수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고 최성훈 선수는 추가되는 병력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시간도 푹 벌 수 있고 이제 이걸로 그냥 쫙 가서 막으면 되거든요. 아, 최성훈 선수 여기서 쓸데없는, 어, 베이스트레리드 그러니까 엘리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머지 병력은 돌리고, 의료선 3개 분량만 세번째 커맨드, 아, 두번째 커맨드센터를 파괴해주는 모습? 아, 지금 공성전처밖에 없죠. 해병이 다 아아아아 해병이 없네요 아, GG 아 와, 최성훈 선수 너무 잘 아는데요, 오늘? 연기 아 東